경북 지방 우정청은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추석 우편을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우정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소포 우편물은 하루 평균 20만개씩 모두 260만개로 평소에 4배 정도가 소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여 명의 추가 인력과 300대의 차량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배달에 나섭니다. 우정청은 추석 소포는 가급적 9월 2일 이전에 발송하고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식용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줄 것과 훼손되기 쉬운 물품 건면에 취급주의 표시를 할 것도 부탁했습니다.